자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전에 이제 많은 또 앨범들 제작하셨는데 윤민수 씨 또 보컬 선생님이셨어요? 아니면 사장님? 아니요. 한 3년 정도 가르쳤죠. 됐습니다. 아 그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. 자 그리고 우리 서정아 씨는 사실은 저랑은 타프로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또 로커였어요. 네. 이건 찌릿찌릿이에요? 네. 많은 분들께서 트로트 하라고 그래서. 아 그래서? 지금은 찌릿찌릿으로? 네네. 하나 둘 셋 넷. 찌릿찌릿 와이오 와이오 느낌이 팍팍 와이오 요런 게 양진영 씨한테 빨리 와야 되는데 어? 아직 싱글? 네 싱글이죠 아직. 아 소중하시라고? 아 예 전화번호 좀 담아 계십니다. 둘 분이 알아서 다 계실게요. 예 알아서 계실게요. 자 그럼 먼저 우리 양준영 씨하고 우리 배지현 아나운서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멈추를 외쳐주세요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? 그런데 언제 다. 바쿨 슬퍼즈니어 회계자네. 감사합니다. 그대 생각을 할 때마다 늘 가까운 눈말게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널 만날 때에 널 사랑한다지만 뒤돌아서면 왠지 슬픈 예감만이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전해주지만 그러나 나 이제 그만 힘들어해 그런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온 나를 바라보는 그대 높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지막을 난 준비하려 해 온 나의 사랑을 속여가며 웃음 지려한 건 뒤돌아 흘릴 눈물 눈물 때문이야 와우와 그대 내게 주었던 사랑 그보다 더 행복한 건 내겐 없었어 와우와 그대 나 이제 널 떠나보내 줄게 더 이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네 양준혁씨 참고 우리 양신도 가끔 노래만 가면 이런 노래 부르시나 봐요. 잘 들었습니다. 손동작이 아주 특이해요 계속 V로 이렇게 두 개로 하시다가 흥이 나니까 세 개로 전형적인 아저씨야 점점 늘어나나요? 전형적인 아저씨야 이런 것 좀 가르쳐주세요 젊은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색작이고 댄스 같은 거 형님 그런 거 딱 쿨노래 나오면 무조건 이건 하셔야 돼요 두 번 두 번 이건 하셔야 돼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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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 같아 고음 뒤에서 보니까 고음 고음 같아 걷기 시작한 거 자 어쨌든 다시 두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4월과 5월 화 5월 화 5월 화 5월 화